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영국 국립정신과 아이엡트.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이엡트는 사실 약자인데요. The Improved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구나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 이런 증상을 겪고 있을 때 딱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상담소. 국민상담소. 국민상담 치료센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구당 한 두 개소 정도 있고 전국에 다 있어요. 이게요? 예, 예를 들면 서초구에 두 개. 그뿐만 아니라 땅끝 해남 말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오신 분들 심리치료를 도와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아주 다양한 그런 증상을 다루는데요.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PTSD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이분들에게는 좀 어떤 치료를 좀 해주십니까? 저희 아이엡트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치료는 인지행동심리치료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대할 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빠지기 쉽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병을 키우시거든요. 상황을 악화하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눈높이에서 투벅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설명서를 드려서 자신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도록. 영국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거의 제가 2008년부터 국립정신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저희가 계산하면 한 15년 정도? 15년. 이게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그렇죠? 이게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외로움 장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로 치면 외로움 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8년 테레사 메이 전 총리 때 신설을 했어요. 외로움은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얘기하기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니 그래도 외로움 부가 생길 수가 있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그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사실 영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어떻습니까? 15년간 심리치료를 하면서 느낀 영국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거더라고요. 똑같네요. 네. 그렇죠. 인간이니까 보편적인 그런 게 있어요. 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결국은 관계 속에서의 어떤. 네.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휘둘릴까요? 할 말을 못 할까요? 80세 할머님도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또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그게 또 고민이십니까? 최고령 92세까지 제가 봤어요. 92세분도 92인을 참으셨네. 92세 어르신도 그게 제일 고민이시네요. 너무 오래 참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고. 맞아요. 건강증을 비롯해서. 그런 증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증세 때문에 또 소통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서로 악순환이.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소통을 위한 많은 도구들이 생겼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소통의 도구가 이렇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소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정교육에 좀 이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소통 방법을 잘 배웠다 하더라도 일단 막상 좀 휘둘리는 상황에 가면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시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소통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도를 한번 해서 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계속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소통 기술로 정착을 하기 힘들어요. 연습이 부족해서. 건강한 소통을 하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의 소통 유형을 조금 한번 진단을 좀 해 주시겠다고 지금 하거든요. 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스스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네요. 한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거 같이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시다리오를 조금 드릴게요. 좋아요. 좀 휘둘리는 상황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 야 축하한다. 너 요새 잘 나가더라. 예전에는 진짜 찌질했는데 너 메뚜기 시절 기억 못하고. 조세호 씨한테는 어우 너 양배추 시절 기억 못하고. 야 축하한다. 에이. 지금 이거 펄라. 네. 진짜 좋아. 저 실제로 이거는 경험이 있었어서. 조세호는 뭐라고. 저는 근데 진짜로 야 그렇게 축하해 줘서 고맙고.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살게. 조만간 뭐 소주 한잔 하자.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 거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야 무슨 뭐 축하를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저는. 야 그 양배추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막 무슨. 그냥 하면서. 내가 조만간에 맛있는 거 한번 살게. 네. 그냥 뭐. 그러면 여기 조세호 씨는 그때 사실 감정이 조금 상했나요? 상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신 건가요? 사실 유쾌하지는 않겠죠. 어. 여기서 만약에 조세호 씨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좋게 무마를 했다면. 약간 수동적 연두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 연두부형. 네. 네. 그게 뭡니까?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집에서 이불킥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돌아가서.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은. 지나치게 습관성 사과를 할 때도 있어요. 어? 약간 있는데? 조세호 씨 약간 습관성 사과를 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너무 좀 숙이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세호 씨 그래요. 조세호 씨.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MPTI보다 정확한데. 어떤 거냐면 얘기를 할 때. 너무 죄송한데요? 하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요. 아니면은.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요. 맞아요. 이거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인데요. 조세호 씨. 어! 이게 아닌가? 아! 이게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이야기를. 뭐. 얘기 틈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보 같은 기분일 수도 있지만. 오수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저는 잘 몰라서. 예상되는 공격에 미리 방어막을 시집니다. 맞아요. 약간 그런 불안도가 조금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냐? 너는 어떻게 지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는데 너도 좀 잘 지내야지. 나만 잘 지내면 되냐? 어이, 약간... 약간 그래도 좀... 약간 친절함은 유지하지만 그래도 짚어줄 건... 짚어줄 건 짚어줘요. 네.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재석 씨가 하신 말씀은 단호박형에 가까워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단호박일 땐 단호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께서 겉 뒷다 뒷다는데 속이 약간 차가워요. 겉 뒷다 뒷다. 겉 뒷다. 거실하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딱! 그 단호박형이 너무 차갑고 자른다는 그런 단호박이 아니라 건강한 단호박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드럽고 배려는 하지만 분명한 태도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는 것은 이제 공격적인 불도저형이에요. 너는 뭐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서로 비난을 하면서. 그리고 돌려가기 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동 공격적인 그런 유형이에요. 일단 돌려가기 유형은 겉으로는 수동적인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공격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시 놓친 칭찬이라든지 우리 뭐 치는 사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통제를 하려는 그런 행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건 좀 극단적인.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쉽지 않은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하셔도 돼요. 감정 요구. 요구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아니면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감정 요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한번 할게. 야 주세요. 아니 형. 학교 때는 완전히 찌질하더니 그냥 뭐 요즘 뭐 잘 나간다잉? 어? 어? 야. 네가 뭐 언제가 잘 나갈 것 같아. 그래도 나 굉장히 좋은 친구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잠깐만요. 근데 화가. 좀 기분 안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아닌데. 저세 바로 화를 내네. 바로 달려들지 마세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 네. 바로 달려들 필요가 없고. 일단. 3초 좀. 1초만. 2초만 쉬어도 돼요. 시기가 좀 힘들면. 무슨 뜻이야? 한번 물어봐도 돼요. 시간을 조금 걸거든요. 그럼 당황하겠다. 어. 무슨 짓이야? 좀 분명하게 해줘. 나 혼란스러워. 와. 이거 좀 당황. 한번 조사해볼게. 야. 조세호. 아 오랜만이네. 학창시절 완전 찌질하더니 그냥 요즘 뭐. 방송 좀 한다고. 또 명품하고 왔네 저거. 아유. 아유. 이거 그냥. 근데. 무슨 소리야? 좀. 좀. 분명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갑자기 막 보자마자 막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 좋아요. 짧게 하셔도 돼요. 어. 약간. 약간. 어. 좀 혼란스러워.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왜. 좀 혼란스러워. 왜 혼란스러웠냐면. 축하한다고 해놓고는. 비난했어요. 안 맞아요. 약간. 약간 돌려가는 거지. 저는 이게. 안 해보던 거니까. 되게 연습하다. 그렇죠. 연습. 연습하죠. 참지 않아도 돼요. 화가 난다랑 화를 낸다는 달라요. 화가 나는 건 내 감정이기 때문에. 화난다고 말하면 돼요. 맞아요. 화를 내는 건 소리 지르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되겠죠. 근데 다만 이게 진짜 선생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수동적 어떤 형이라고 이게 뭐 매번 적용되는 게 또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나는 어떤 형이야. 수동형. 아 나는 그렇구나. 어디 가면. 너 연두부야? 뭐. 나 순두부야. 우리 연두부 동호회 할 때. 그러니까. 또 그걸로 너무 이렇게 저. 예. 몰입되셔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또 바뀌어요. 맞아요. 재석이 형은 정말 소통을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소통에 고민이나 이런 거 없으십니까? 아 왜 없겠어요. 똑같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게 아 이것은 내가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또 이제 주변에서 예를 들면 아 근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뭔가 이 사람의 얘기도 물론 듣지만 결국은 내가 뜻한 대로 해서 망하더라도 그게 낫다. 네. 정말. 남 탓하는 것보다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낫다 해서 이제 제가 뜻한 대로 가는 스타일이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의 무게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만족시키고 저 사람 만족시키고. 맞아요.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내가 맞추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마치 체스판에 있는 것처럼 미리 모든 것을 예상하고 모든 것을 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으로 무게중심을 가져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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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해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좀 예전에 많잖아요. 한국은 좀 칭찬에 인색하다. 네. 칭찬을 하지 못하도록 칭찬을 받는 게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칭찬 전에 떠오르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하거나 칭찬받으면 칭찬해주면 건방져지지 않을까?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면 너무 기고만장해서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전제가 되어 있으면 칭찬하는 것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사실 칭찬은 기분 좋은 선물이거든요. 또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아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네. 선물 줬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준 사람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참 힘들어요. 칭찬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좋냐면 자기의 자존감이 탄탄할 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면 또 자기 자존감이 탄탄해져요. 칭찬과 또 약간 부끄러운 게. 어려워, 어려워 이게. 축하가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형이 수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너무 축하드리고 싶잖아. 그런데 한편으로 이 축하가 혹시나 내가 또 잘 보이려고 하는 거로 느껴지려나? 예를 들면. 이렇게 미리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할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우 조셉도 진짜 너무 또 아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14명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어. 제가 이제 집에 가고 싶잖아요. 다 자리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A야 나 갈게 다음에 보자. C야 나 갈게 다음에 보자. 인사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하면 그 친구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굉장히 매너 없는 사람. 아 인사성 없는 사람. 어 그러면은 야 내가 어제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어제 너 자리가 바꾼 것 같아서 먼저 왔어.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자리에 갔는데 인사를 하러 가고 싶은 마음에 퀵 올라오는데 이거를. 내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가방 들고 태현 집에 왔어요. 응. 근데 사람들이 인사성 없는 사람 이렇게 SNS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죠. 어 내가 있어. 어 아무도 연락이 있어. 그러려니 하지.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어. 그게 뭐냐면 용기를 딱 내셔서 아 이런 걱정이 있구나. 안 해봐야지. 한번 실험해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 생각외로 괜찮다 배웠죠. 그리고 나도 생각외로 수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내 능력치가 있구나 한 거 배우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자존감 자존감 하는데 실은 우리가 적정량의 실현을 단계적으로 극복하면서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게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높다 낮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탄탄해져요. 맞아요. 정말 선생님 말씀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적당하게 내가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얻는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획득한 결과물이 바로 자존감인 것 같아요. 네. 아무 노력도 없이 사실은 이 스스로 자존감을 어느 순간 얻으려 한다? 네. 그건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신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양육자가 돼서 보살펴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통하는 자신감은 적정량의 시련을 단계적으로 극복할 때 쌓아가는 거거든요. 마치 정립하는 적금처럼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신감을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